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분들 콕콕 찝어서 살펴드리는 시간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 시간이고요.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는 미중시 CPI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들이 붙임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시세 반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AI의 시대는 역시나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반도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9%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32,600원의 시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2만 5천원 아래까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 대화의 시대였고 작년에 올해 2024년은 확장의 시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제주반도체가 과열권인 모습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후속주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전력 반도체가 좀 대세가 되면서 리노공호까지 전이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흐름은 제주반도체만 좀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추이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시세가 지금 32,950원을 달려가고 있는데 10%대 상승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고점 갱신을 할 수 있느냐 고수의 매매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지금 후속주는 찾기가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유효하다 정리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속주가 언제쯤 튀어나오냐 시장에 주목해볼 만한 키포인트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PBR 종목주 흥국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다뤄드렸는데 갭 상승분이 메꿔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흥국화지가 지금 손보사들 종목에서는 좀 도드라진 반등입니다. 자, 차트 모습 한번 보시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한 명절 전에 갭 상승분이었었는데 상한가도 직행도 가고 5천 원을 갭으로 띄웠어요. 지금 저PBR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기료가 지주사, 그리고 손보사, 은행주,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좀 산파전 양상으로 갈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자동차주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은 손보사, 은행, 지주사로 조금 전이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봉 윗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입을 하락으로 메꾸는지 그리고 종가 마감이 양봉으로 지속되는지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충분한 조정 후에 이 시세가 저는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 후에 진입하는 것이 포인트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로봇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렌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품에 안길지 안 안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기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보핏에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지금 7,530원, 21%대 상승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모습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전일 가장 중요한 게 6,240원 종가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중요한 포인트는 갭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원 라인, 6,400원 라인이 갭으로 메꿔지게 된다면 시세 분출 후에 고점이 형성될 공산이 매우 크다. 기술적인 포인트가 좀 우위에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레인보우틱스, SBB테크, SPG, 이렌시스까지 따라가는 매매하지 말고 아직 밑에 시세 분출 안 된 종목들까지 주목을 해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 저는 선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M플러스입니다. 1년 만에 지금 매출액이 3배 증가했고요.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340%가 증가했습니다. 2차전지 장비를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2차전지 섹터에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전액들이 득세듯이 2차전지 장비도 오늘로써 뭔가 선별화가 되는 모습이에요. 내일 CIS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종목이 9,610원까지 들어갔습니다. 1월 25일에 약 한 2주 정도 흘렀는데 오늘 시세 분출이 12,660원까지 거의 40% 가까운 지금 2주 동안의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뉴스플로우 타고 올해도 실적 개선이 도드라지게 되지 않겠느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입니다. 저는 동의를 좀 하는 쪽이고 오늘 병국점에 이제 안착을 한다면 충분히 더 시세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좀 모아가는 관점 12,000원 이하에서 좀 눌렀을 때 모아가는 관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직 계열의 양극재, 전액 요즘 전액이 득세인데 2차전지 장비 종목들도 충분히 선별화될 수 있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소울브렌 홀딩스입니다. 오늘 시세 반등이 굉장히 강렬한데 오늘 모습 좋습니다. 양봉 플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5만 9,700원인데 전액 공급망이 조금 재편되는 기대감 IRA 법안 수혜 찾기 이런 지금 뉘앙스인 것 같은데 수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플러스 외인 기관 투자자들이 좀 뭉치면서 전액 단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오늘 역시 중요한 것은 6만 6,400원까지 고점을 형성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살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좀 동반된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목대 5만 5천원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시세 앤캠입니다. 지금 장중에 들어오면서 좀 윗고리가 달렸는데요. 전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고 상한가로 직행해버렸습니다. 오늘 30만원을 목전에 두고 윗고리가 달리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5의선 키맞축이라고 좀 보여지고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14만원대 사실은 고점 형성하고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형성했는데 개인 수급세가 좀 몰리고 지금 16만원대 매체를 횡보를 하더니 갭으로 띄우고 나서 30만원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분명한 건 이제 과열인데 후발 주자 찾기가 과연 무엇이 진행될지 오늘 동화기업이나 이런 솔브론 홀딩스도 괜찮거든요. 역시나 2차전지 안에서는 시세가 가는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자리를 좀 옮겨서 오늘 반도체도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오쌤 필드로 CXL이라든지 또 2차전지도 선별화 또 저 PBR 종목까지 자리를 이동해서 조금 더 세세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살아있는 종목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점상 시크릿에서 뒷이야기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좀 조심조심 신중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